저희 M.I.C는 중국에서 온 여학생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팀의 M.I.C는 Made in China의 주린말입니다. 여기 행재반에 적혀있는 거는 저희 팀의 공식 계정입니다. 팀 관련된 거는 다 여기서 업로드 할 거고요. 많이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오늘 2022년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두 시간 동안 저희가 노래를 많이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大家好. 우리 M.I.C는 중국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M.I.C는 중국의 이름은 Made in China의 작품입니다.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즐거운 기쁨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즐거운 기쁨을 만나요. 정말 즐거운 기쁨을 만나요. 감사합니다. der BCM 웨이에 세개 출연시프를 만나요. 여러분은 미국knowncos 메아리에게 오고, borne págin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세상 주에 대한 뮤펠 기획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영상에서 소개해주신 모든 학생들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